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먹지마! 겉은 나도 이런거 좋아해 음 맛있다 한 번에 다 먹을 수도 있겠는데 너무 맛있어? 너무 맛있다 음 음 최고 희자 다 먹고 연계는 진짜 똑같아 음 맛있다 어! 시가 없는 것도 있어 상주국감 최고? 응 음 음 잘 먹네 음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오빠는 곶감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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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